I don't want to care about me. 어우. 으악! 안 돼. 넘어가, 넘어가. 넘어가, 넘어가. 어우. 으악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해 자지다. 넘어가, 넘어가. 넘어가, 넘어가. 안 돼. 넘어갔어, 넘어갔어. 넘어가, 넘어가. 아우! 와! 와! 괜찮습니다. 안전하게 배어웨이로. 으악! 아우! 형님, 뒷닥 났습니다. 그렇지? 야, 괜찮아, 괜찮아. 이겨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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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치셨는데요? 여기다 놨는데 여기 치셨어 감동이 형 직장을 안 치는데 이제 준비성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백승을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데 딱 당원석이 하는 순간 이제 공과 훨씬 앞에 땅에 맞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뒷땅이다 그런 그 순간 솔로비디오로 너 큰일났다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끄집어내서 아마 헤드로 밀어붙인 것 같아요 밀어붙였지 힘으로 그냥 주먹으로 포올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와 갑자기 후반도 왔다 후반도 왔다길래 힘이 쫙 들어왔어 아 미안합니다 자 저희는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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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어떻게 그 대왕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변수를 계속 만들 겁니다 어떤 변수를? 제가 칠 겁니다 제가 칠 겁니다 홍경미 선수가 티샷을 치나요? 오늘 경기 포기야 뭐야? 야 뭐야? 경민이 형이? 진짜 깜짝 놀랐다 전략이 이게 변수야? 얼고다 계속 상대팀을 불편하게 만든 거야 예상하지 못한 첫 티샷을 경민이가 나갈 겁니다 이건 아마 호동이 형관이 예상치 못했어요 우리가 대항팀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대항팀을 이기려면 계속 뭔가 신경 쓰이게 만들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. 자 집에 생일인 첫째 아들이십니다. 딸이야. 자 홍영민 선생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. 편하게. 안 돼. 안 돼. 됐어. 안 돼. 아니 아니 됐어. 안 돼. 아예 못 쳤어. 잘 쳤다. 파이팅 파이팅. 벙커 방향. 임팩은 좋았는데. 방향이 왼쪽 벙커로 왔네요. 파이팅 파이팅.